이거 어떻게 키는 거지? 이렇게 그냥. 어떻게 했어? 똑똑해. 이야, 벌써부터 사고 싶어. 야, 이거 됐어?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얘 들어가네. 원래 앞으로 이렇게 하나? 그냥 옆쪽으로 하잖아, 이렇게. 옆쪽, 옆쪽. 제이크, 이거 뭐 리본 씨야? 무슨 태권도 배트냐? 검은띠야? 옆쪽으로 해야지. 왜 옆쪽으로? 아, 이렇게인가? 이게 코인가, 이렇게? 아니야, 아니야, 그 아래. 아니야, 아니야, 그 아래. 반대예요? 아, 그냥 제이형 셰프 같다. 칭찬 괜히 했네.